초당 옥수수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 초당 옥수수인데요. 만약에 찰 옥수수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찜기에서 찐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. 굉장히 당도가 높고 집이 많아요. 전복 cup minded 건데 들어줘요 양파 완전히 찐 감자를 으깨주세요 중간 불에서 양파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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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취향에 따라서 꿀이나 소금, 후춧가루를 첨가해서 드세요. 한 끼 식사로 든든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